랭글러 밸래디에이터긴 하지만 랭글러 시리즈를 모으다 보면 뭔가 좀 불편하고 짜증이 나다가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전 차량은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승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픽업트럭들을 여러가지 좀 나와서 시승을 해보았었는데 포드레인저는 아직 못 몰아봤지만 세보레 콜로라도 쌍룡의 렉스턴 스포츠 몇가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픽업들을 몰아봤었는데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뭔가 쌍룡 넥스턴 스포츠 칸이 좀 유별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세팅도 그렇고 걔는 걔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포터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포터나 봉고3처럼 한국형 트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형 픽업트럭으로 약간 좀 바디의 형태나 그런거는 픽업은 맞는데 이 글래디에이터나 뭐 걔네들하고는 다르게 포드레인저나 이런 애들이랑 다르게 미국산 그걸 오리지널이라고 할지 정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애들하고는 느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구요. 그렇죠. 지금 볼고 있는 글래디에이터도 뭔가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렉스턴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어쨌든 집 브랜드 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집만 소개가 돼 있어서 랭글러랑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램 쪽에 FCA 스텔란티스까지도 안 가도 되고 FCA 안에서 픽업트럭을 전문으로 만들어보는 램 예전에 닷지에서 있다가 분리가 된 그 램 픽업들하고가 되려도 연관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픽업은 원래 닷지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집 브랜드에서 픽업트럭이 안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픽업트럭 하면 FCA 계열 브랜드에서는 램이 주도를 하여 그것도 심지어 한 10년 전으로 보면 닷지였었고. 닷지의 모델명으로서 램을 썼던 건데 픽업트럭을 잘 팔려고 해서 돈 많이 버니까 브랜드를 불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닷지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승용차와 SUV만 나오는 닷지. 네. 뭔가 우리나라도 그게 사실은 닷지가 군용이라든가 그런 걸 트럭으로 쓰였던 게 있어서 닷지 트럭, 닷지 하면 트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최고의 콜로라도나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나오긴 하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통 미국식 픽업이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포드만 해도 F150이고 네. 정통은 극급을 별게 가야 되는 거죠. 최불에는 실버라도를 가야 되는 거고 램도 1500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컴팩트 픽업트럭들 같은 경우는 체불에는 이수즈 쪽하고 닿아 있고 포드는 마스라 쪽하고 닿아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에 비하면 글래디에이터는 차급만 놓고 본다면 콜로라도나 레인저와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글래디에이터 쪽이 더 종통 미국식에 가까운 그런 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가 코드명의 JT 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지금의 JL 랭글러의 전세대인 JK 랭글러 그 JL 랭글러의 픽업트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물론 투도 픽업트럭이었었고 중동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그쪽의 군납이라든가 그런 특수용도로만 사였던 JK 픽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도 코드명이 JT 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와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건 2인승이라서 팔리겠느냐 등등등등등등등 하면서 상품기획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3, 4년 됐어요. 네. 10, 2, 3년? 네, 2, 3년 됐겠네요. 그게 2인승 픽업이 만약 그때 갖고 왔었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의 폭이 상당히 좁았을 테니까요. 랭글러만 해도 숏보디만 나왔을 때와 포도 언리믹트드가 나왔을 때 판매 차이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따져보면 흔히 말하는 대로 JK 랭글러가 제가 JK 랭글러가 2007년 서울 모터쇼 때 런칭을 했잖아요. 그리고 JK 랭글러를 런칭할 때 그 모터쇼 런칭 장소에서 제가 그 5도 언리미티드 루비콘을 제가 몰고 나왔었거든요. 하하하하 근데 그때 런칭을 할 때 루비콘 버전을 갖고 오자 라고 우겼던 것도 저였었고 사실은 네 그거를 갖고 와서 초반에는 숏보디만 엄청나게 나갔었어요. 네 롱보디의 비중이 되려도 낮았었어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롱보디 언리미티드가 팔리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게 사실은 전체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JK 랭글러 초기만 하더라도 걔를 이제 루비콘 버전으로 갖고 온다는 거가 국내에 있었던 그 전세대인 TJ 랭글러에 튜닝을 해서 다시던 진짜 매니아 분들 네 그분들한테 굉장히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순정 JK 루비콘이 나오는데 그 가격이래 어머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샀던 TJ를 3.800만원 주고 사서 꾸미는 것보다도 싸네. 결론이 그렇게 났었죠. 그래서 그쪽 JK 동호회 JK매니아 라든가 그쪽 동호회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차 진짜 잘 갖고 왔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 시절만 해도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차 아는 사람들만 사는 차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던 게 랭글러였는데 사하라라라든가 스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트림용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 국내에서는 잘 잡히지 않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JK를 런칭하면서 전략을 잡았던 게 전략상 루비콘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도로용으로 쓸 수 있는 사하라라든가 그 다음에 낮은 가격의 스포츠라든가 그런 거를 풀어보자 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델을 확장시키는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스포츠가 의외로 값이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르비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오프로드 장비들이 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서스펜션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 장비가 빠지는 거 하고 스포츠 모델로 갖고 오는 게 막상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원래대로 했으면 스포츠가 겁나 많이 팔렸어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좀 떨어졌죠. 뭐 지금 같으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매니아들 도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다른 SUV 오프로더 전문이라고 하는 브랜드들 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여전히 원초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물론 과거에 정말 원초적이었던 시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전자장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편의장비들도 보강이 돼 있어서 과거에 TJYJ 그런 가구 사셨던 분들 느끼기에는 상전벽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행보조 기능은 주행보조 기능은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어제 지금 중에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반도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차량용 반도체 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 데가 너무 많아서 하다못해 이런 전자식 기능파일이 AVN 모니터에 들어가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라 상대당 200개 300개 이 시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급이 안되면 이 차 자체를 못 파니까 완성이 안되서 못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AVN도 사실 차자는 비중이 커가지고 요즘엔 더 커졌잖아요.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AVN 관련된 반도체 수급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접근방식의 차이 기성 자동차 업체들이 기능이나 장비들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나 최근에 전기차나 자유주행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예 신생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방식들 차이에서도 그런 반도체 공급의 병목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되는 것은 이게 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까 생산을 줄인 반도체 업체들의 문제냐 아니면 그러면 그래 차 수요가 줄어들 거야 우리 차가 덜 팔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명히 이거는 자동차 제조사 쪽에서 얘기가 나왔으니 오도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의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 줄어드니까 생산도 줄여줘 라고 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코비드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액션이 생산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폐쇄하거나 변경하나 했던 것과 그게 사실은 지금의 문제에 결정적인 결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이제 억박자가 나는게 지금 억박자가 나 있는 상황인거죠 근데 어제 제이크 사장님 얘기로는 수요를 충족시킬만큼의 재고는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그런 얘기 보면 되게 노련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Q&A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계속 우리 어제 저녁때 밥먹고 그러고 하면서도 얘기했던거지만 잭그랜드러버 코리아의 신임사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만났던 여기 집의 사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CEO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국내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의 스콥을 큰 그림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그 질문이 물론 이제 이런 기자간담을 하면 당연히 사전에 질문들 뽑아서 연습도 하고 답변도 정리해 놓고 그렇긴 하지만 어제 나온 질문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부분이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거 아까 읽은 것처럼 노련하게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거죠 구임한지 시간이 조금 틀렀는데 대외적으로 나선 일이 별로 많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그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하고 외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한거는 저거죠 내부 조직 정리하고 마케팅하고 PR하고 분리하는 거라든가 등등등등등등등 해서 내부 조직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지캠프 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좋은 방법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네 하여튼 뭐 FCA 코리아 지프 브랜드도 그렇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못하는 것들도 많고 여러가지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기대를 해 오게 되는 그런 Q&A 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일랜더 에디션은 조금 저렴한 모델인가 스포츠 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5,990만원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은 2.0에 다 똑같고 50대 안전 판매라고 네 소프트톱이 좀 시끄러우면은 있는데 나름의 또 맛이 있죠 그럼 쟤네들은 이렇게 앞쪽 우리 지금 타고 있는 블레디터 마찬가지긴 한데 이쪽에 있는 하드탑을 띨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쉽게 앞부분을 열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열고 나면 편하죠 네 이렇게 열고 닫고 나는게 사실은 빼어낸 걸 어디다가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의이다 그렇죠 랭글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화상차종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원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페셜 에디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모델 라이프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 네 끝나는 시점에 특별 버전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좀 붐업하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그게 JK 랭글러 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합 에디션이니 뭐니 그런거 나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념이었는데 네 지금 JL 랭글러는 그냥 기본형에서 계속 파생 버전들이 나오고 그걸 갖고선 계속 붐업을 한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지프 브랜드에서도 랭글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하나의 브랜드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다른 모델들과의 동떨어진 느낌은 더 강해진 것 같고요 그냥 랭글러를 뺀 나머지 네 그나마 글라데이터가 있어서 다행인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 글라데이터는 랭글러 그룹 안에 속하려나 그래 하하하하 미국에서 글라데이터 시승할 때 그 양반들이 한 얘기가 글라데이터는 랭글러 파생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더 프리미엄 상위 모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싶겠죠 집에서 얘기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실내나 뭐 이런 거 봐서는 프리미엄이다 라는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비싼 거 비싼 거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싸면 럭셔리 비싸면 프리미엄 미국에서는 그 글라데이터가 루비콘 모델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스포츠는 안 만드냐 만들 생각이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2년 전에 그것은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소행 부탁드립니다 얘를 사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픽업을 산다는 거는 복합적이잖아요 업무용을 포함한 막 쓰는 차의 개념이니까 그런 게 없이 루비콘만 한다고 하면 기본형을 사서 그렇게 막 쓰는 것들은 맞겠다는 얘기도 되고 네 뭐랄까 그 리뷰에서 했던 그 느낌은 이 차를 진 차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웃도어를 확장시키는 그런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힐베이스 힐베이스를 늘려가지고 뒷자리도 늘리고 짐 공간도 만들고 그러면서 저 뒤에 붙어있는 괴나리 붙임 같은 타이어도 밑에다 붙여버리고 그러면서 뭔가 모양적으로 더 멋있어지는 네 그래서 뭐 그때 얘기한 거는 글래디에이터와 검투사라는 뜻인데 차가 옆에서 보면 길다라 해가지고 뭐 검투사에 칼 같은 느낌을 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뭔가 이사역으로는 다 갖다 붙이네요 네 근데 저 타이어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모양이 더 예뻐지긴 했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트럭배드가 길잖아요 이게 은근히 그리고 각이 져 있어서 거기가 되려도 밋밋하게 느껴져서 만약 내가 글래디에이터를 탄다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스페어 타이어가 닿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모파에서 튜닝한 모델들이 있는데 필비스를 줄여가지고 타이어를 지붕에 얹거나 드레드 위에다 얹거나 그런 모델들도 있었구요 네 그게 한 여섯종인가 거길 전시를 했었는데 그게 더 예쁘더라구요 네 그리고 뒤에 요 실내에 바로 뒤에다가 붙여놓으면 그거 예쁘거든요 네 근데 짐 공간으로써 공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네 이게 지붕에 얹기도 하고 사실은 후드에 얹기도 하고 예전에 탔던 시리즈 랜드러버가 후드에 스페어 타이어를 얹게 되어있었죠 랭글러만 해도 뒤에 저 테일게이트에다가 스페어 타이어를 다는게 다른데다가 달 데가 없어서 저기다 다른 곳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글래디니터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충분하니까 아래쪽에다가 달아도 괜찮은 그런 구조가 된거구요 그 모하베에 가면 모하베에 가면 거기 뭐 집 집에 난이라고 해갖고 그 집만 전용으로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집이 넘어지면 또 집이 꺼내려와요 근데 생긴 모습이 다 달라 튜닝을 엄청 해가지고 모하베이나 로비콘트레이를 가보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승하고 있는 차 말고 지나가는 차들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로비콘트레이를 그런 데 가면 과거 모델들도 시승할 수가 있거든요 수동으로 그렇게 그런게 더 재밌더라구요 그 전자장비가 전혀 없는 날거 그대로 얘네들도 뭐 전자장비는 지금 많이 없긴 한데 일반 찬그라비에서 걔네들은 진짜 완전히 기계죠 그리고 그 느낌이 대시보드에 철판이 굉장히 면적이 넓고 그런거는 사실은 YJ까지라 그리고 YJ 랭글러가 그 유압게니 뭐니 그런것들을 쫙 일렬로 들어주면서 그게 뭔가 어떤 기계를 조종한다 그런 느낌을 훨씬 더 세게 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때문에 YJ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YJ까지만 해도 오리지널 CJ 그 어떤 스타일이나 개념 같은 것들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거죠 라이트가 네모로 바뀌어서 이걸 바꿔주려고 네 집은 탈 때마다 이렇게 되게 불편한데 타고나서 집에가면 또 타고싶어요 근데 중요한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싶냐는거지 네 차로 갖고싶는데 예전에도 사고싶긴 했었는데 세컨드카 서드카라면 하나 사겠지만 그럴 경제적 여건이 안되니까 뭔가 이건 차라기보다는 그냥 낭만? 로망? 응 그래서 저분의 모터트렌드 그룹을 썼었잖아요 제가 딸내미를 앵글러 쇼포디를 사서 그거 가끔씩 얻어 타고 다니고 싶다 응 맨날 타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 매력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게 그나마 JK에서 JN로 오면서 진짜 그나마 승차감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거를 일상용으로 쓰게 해도 좀 괜찮아졌다는거지 그래도 아직은 사실은 힘들죠 랭글러 기준으로 좋아진 것이 승용차에 편입시키기에는 뭐 거리가 그렇죠 디벤더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가 된거 예 얘는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는 그래서 랭글러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랭글러가 아직까지 이렇게 강철 프레임 고대로 쓰고 있는 차는 많지 많지 랜드로버도 모노코카 넘어가고 지금 지바겐하고 이밖에 안 남았을거 그나마 지바겐 그렇지만 앞쪽 서스펜션이 WC1으로 바뀌면서 라이브 엑셀이 없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있는거 이렇게 해서 이틀간에 걸친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드코어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지프의 여러 차들 브랜드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캠프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그게 몇 년이었더라 아침가리꼴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고객차와 기자 시승이 분리되지 않았던 때니까 네 2박 3일 한번 행사하는데 차 100대가 거기를 들어갔었죠 우와 100대 아침가리꼴을 모든 고객들이 다 통과를 해서 나와서 거기는 굉장히 힘든 코스인데요 네 근데 여하튼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나와갖고 고객차들 중에는 망가진 차들이 한두 개가 있었는데 그 차들은 수리해줘요? 아니요 왜 수리하셨나요 원래 갈려던 코스가 아니라 옆에 있는 험한 길로 가셨던 곳이에요 그 현장에서 막 수리하고 그분들 또 그 재미로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셔서 원래 7시에 용평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아침가리 끝나고 나온 게 7시였죠 그래서 용평 도착하니까 8시 반 그때부터 바베큐하고 그랬는데도 고객볼만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만 나왔었어요 네 고생이 즐거움이 되는 참 신기한 경험을 주는 이상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레저용으로 쓰는 장난감 같은 느낌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고생수단이라고 해야 될까 사소고생 네 조금 싱거운 느낌은 있었지만 나름 즐거운 딱 경험하기에만 지포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번 행사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주 sacar 잘 뵙겠습니다 shading